밀베 한번 갈까요? 아 밀베 한번 갈까요? 거실 내가 이렇게 큰 학생이야 아파트 가실 건가요? 아무데나 노란 핀 갈게요 네 어? 애들이 별로 없네 두 명 보이고 아 나도 일찍 하고 싶다 전 한 열 명 몇 개 보이는데 아 그래요? 아 밑에 있구나 어? 누워 철탑 아 됐다 제 앞에 한 놈 어 뭐야 이거 침묵으로 안 들어가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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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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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동 옥상이 가구팔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동 옥상에 하나 올라가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철탑 앞에 두 명 내려왔어요. 내려왔어요. 도로로. 확인. 경비탑 앞에 두 명. 네 확인. 하나 철탑으로 올라가래요. 네. 하나 철탑으로 붙었고. 나는 초소에 붙었고. 아니. 하나~~ 하나. 형. 하나. 여기. 그냥 치고 있을 것 같은데? 총이 없네 이리와.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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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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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올라갔는데. 철탑인 인내가 문제네요 저는 1동 붙을게요 도트가 없으니까 답이 없네 뭐야 지들끼리 붙었나 옥상에 있다 30방향 나무에 붙어있어요? 네네 확인 다른 애가 쏜다 빼빼로 쪽에서 죽었네 빼빼로 쪽 도로에 2명 올라가요 앞에서 지금 다 죽었네 한명 산에 올라가고 한명은 도로 앞에 철망 앞에 신호 주시면 쏠게요 네 전 총알이 없어요 그냥 쏘시면 돼요 쏘실때 쏘세요 우측에 언덕위에 한 놈 쏘네요 제가 어그로 끌렸네요 나무에 있네 네 애니방향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무죠 네 살리러 가네요 언덕백에 있어요 쏘실래요 tower 쏘실력 빠덕 와 노토 없이 진짜 크게 거짓 같다 아까 찰탑 올라간 놈 어디갔지?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요? 애들이 카고팔을 다 갖고 있는데 응 보트 킬 하세요 8배 여기 있네요 2개 있네요 애들이 다 치료자가 없네 여기 3렙 가방이 있고 후라이팬 네 여기 8배 있네요 대단히 꺼볼게요 4배는 없고 전부 8배만 들고 있는 애들 4배 드릴까요? 아뇨 쓰시려면 쓰세요 8배 많아요 저도 8배만 있어요 드릴게요 혹시 구상 있으세요? 한 개요 드림크 하나 우리가 검은서를 할까요? 5 5 넵 5 먹어야 돼 애들이 3명 다 어떻게 템이 다 똑같이 들고 있지 앞에 우아지는 하나 있네요 파츠가 다 똑같이 되고 있던데 애들 멀쩡한 거네 지금 시체 두 개 네 개 있는 거 봐서는 아까 철탑이 있는데 바로 올라와서 죽었네요 꼬마집사 10분씩 10분씩 5분씩 10분씩 10분씩 5분씩 10분씩 10분씩 눈 안 띄고 와 진짜 하.. 왜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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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탄 140만려. 5탄 맞아요. 여기 진통제 하나 가져가시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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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차좀 옮겨놓기에 자기장 안으로 여기 자기장 밖이에요 네 네 자 나 히어뉴들어내때 고고우 네, 운전수는 맘대로야. 지금 공격을 안으로 가야하나. 왜 이렇게 잘하나. 배분도 뱉어. 배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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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스 있는 집을 가도 뭐 아무데나 갑시다 파란집 갈까요? 이차? 네 옥상에 왠지 사람 있을 것 같아 깨졌네 앞에 집을 갈까요? 그럴까요? 네 그 집 핫하다 흠 어떻게 해서든 다시 포팅키로 왔네 크 와 가야된다 흠 어디로 떠나야되지 이거 아 교회쪽으로 도는게 낫지 않을까요? 이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면은 가시죠 가시죠 오토바이 타고 이쪽으로 골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 밖에 오토바이 세워져 있는 걸로 이렇게 돌든지 그래도 언덕이 좀 낫지 않을까요? 그쵸 네네 걸어서 가시죠 길 건너서 차고 어 발소리 어 발소리 땅 땅 땅 밟는 소리였어요 옥상인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보급 하나 떨어졌네요 여기 갈려는 창고죠 여기 옆집에 있는 아니구나 들어오셨구나 넵 일단 건넜습니다 여기 옆집에 있는 아니구나 들어오셨구나 넵 일단 건넜습니다 도핑하고 뛰어야 되겠네 도핑하고 뛰어야 되겠네 갑니다 도핑하고 뛸게요 교회를 올라갈까 그냥 네 익숙해 날거에요 도핑하고 뛰어야 되겠네 벅이 있다 아... 팔각장 앞에 교위리에 있네요 사람 어 아파 뒤에 오른쪽에 한명 뛰어올라가는거 보여요? 앞에 엎드려있어요 조심조심조심 약먹고 일단 버텨 발 앞에 엎드려있어요 발 앞에 왼쪽 밑에서 쐈는데 아 수류탄 날아온다 아 부자 죽었다 이거 이런 어디지? 아까 요 발 앞에 언덕에 엎드려있는 애 정확하게